우리도 육전 내는데? 메밀점명이랑 육전. 다 한 번에 넣어봐야지. 고기 하나. 다 져도 올리고. 하연 선수 국자로 숟가락을 바꿨거든요. 어머어머어머. 연장 바꿔치기군요. 신기술, 신기술입니다. 기존이 없었다 신기술을 써보이고 있습니다. 입에 들어가게 들어가겠죠? 하긴 난 나약하지 않아. 아 진짜 맛있게 드신다. 아우 행복해 행복해. 아우 행복해. 아 귀여워. 여러분도 볼 때 지금 김하연 선수 같은 기분. 그런데 맛있겠다. 김하연 선수 대단하죠. 아 지금 완전히. 네. 표정 변화가 아예 없어요? 아까 나는 표정 변화가 없고. 네? 소화시키려면 말 좀 많이 해야 돼. 소화시키려면 말 좀 많이 해야 돼. 선생님 지금 지치신 거예요? 아니? 네. 지친 모습 보일 수 없어. 그렇죠. 김하연 선수도 아직까지 분실이 좋아 보입니다. 어 지금 처음 페이스 그대로예요 정말. 아 정말. 너무 좋다. 다파리? 다파리? 다파리 좀 해 먹어야 돼. 우와. 오히려 콤바를 해야겠다. 얼마나 다파리티 저희한테 사서. 빨리 봐요. 저희는 똑같이 미쿠리아치. 다시 먹어도 돼요? 다시 먹어도 돼요? 네. 먹어도 돼요. 아 그래요? 이거 좀 먹어도 돼요? 아 음식? 아 예. 좀 그런가? 먹어도 돼요? 아 그래요? 아 배고파 보이시네요. 무슨 일이지 하연이. 경기가 끝났는데. 사윤 vents. 네. 어머 어머 어머. 죄송합니다. 진짜 처음이야. 하연아 아직 카메라 돌고 있다. 김한 선수는 안 모은 것 같아요 지금. 김한 선수는 지금 안FRONYes. 몰랐어? 제가 과연 선수는 지금 앉았어요. 아 지금 앉았어요. 어머. 표정으로 봤을 땐 공복입니다. 아 주님 기준이 콩보 표정이거든요. 아하 괜찮아요.